요하스가 다시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달라가 손자들을 다 죽이고 정권을 잡으면서 유다가 아주 흔들렸으나 아달라의 악정에 대항해서 제사장 요야다가 아달라를 숙청하고 요하스를 왕위로 세우는 이야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중국의 역사에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이 있고 그래요. 조선 후기에 보면 왕들이 힘이 없었어요. 왕들이 힘이 없어서 왕을 이씨 가문 중에서 왕하고 몇 천몇 천나 찾아가서 너 왕해. 그럼 신하들이 왕을 세웠기 때문에 신하들이 힘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힘이 없었는데 요야다 제사장은 요하스를 세우고 종교계획을 단행합니다. 그게 23장 16절이죠. 시작. 요하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요하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종교계획을 단행하고 그 다음에 요하스는 뭐예요? 정신 제대로 바뀐 사람입니다. 여기 요하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24장 4절 요하스의 치세입니다. 24장 4절 시작. 그 후에 요하스가 요하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성전이 문을 완전 불타 보지도 않아가지고 아주 성전이 고장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려고도 했고 그 다음에 요하스가 종교계획을 단행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요하스가 죽은 다음 그 다음에 구대왕이 누구냐면 25장 5절 아마시아입니다. 25장 5절 시작.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을 세우되 거기까지 이 3대 아마시아도 애돔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애돔 사람을 죽이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아마시아가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하고 싸우다가 죽습니다. 애돔하고 싸우다가 이겨놓으니까 야 이게 내가 북한국하고 싸우도 이기겠구나. 자만한 거죠. 17절입니다. 25장 17절. 유다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우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에게 이름은 남유다의 요하스하고 똑같지만 다른 왕입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에게 사신을 보내 야 만나자. 서로 대면하자. 한 번 붙자. 그런데 안됩니다. 자기가 안되지는 거죠. 남북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그때 아마시아는 반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유다가 전쟁에서 북한국인데 젖버린 겁니다. 이렇게 됐고 나라가 혼란해진 다음에 다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우시아입니다. 힘들었던 시대에 왕이 된 인물인데 우시아는 또 10대 왕입니다. 26장 6절.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불레새 사람들과 싸우고 거기까지. 우시아도 괜찮은 왕입니다. 불레새가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하고 졌지만은 진 이후에 나라를 이렇게 좀 잘 다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년에 또 문제입니다. 26장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지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거기까지. 그래서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뭐가 생긴지라. 나병. 그래서 우시아 왕은 나병 때문에 죽는 거죠. 이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사명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아 이사야 6장입니까? 이사야가 사명을 받죠. 나라가 부강국하고 전쟁에서 졌고 혼란한 상태 속에서 우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나마 우시아가 잘 다스리는데 교만해가지고 왕이 죽었죠. 그때부터 이제 민족이 몰락의 길로 내려갔는데 그때 나타난 예언자가 이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는 왕들도 넘어갑시다. 27장의 11대 왕 요담입니다. 27장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요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요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뭐하였더라? 부패하였더라. 그 다음에 12대 왕 아하스는 28장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익과 같지 아니하여 요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여 이 아하스 왕은 기가 막힙니다. 2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전에 작년쯤인가 세번호 말씀할 때 제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소개를 했었는데 화장터입니다. 그 화장터에서 사람 태우는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뭐예요? 인신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3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이제 나라가 우시아 왕이 출권한 다음에 요담도 마찬가지 아하스도 마찬가지 점점점 타락해져가는 이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왕이 나타나느냐 희숙이야 왕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조선시대 때 민족의 위기를 겪었죠.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다시 조금 세워지려고 할 때가 누구냐면 영조 정조 르네상스라고 그러는데 그때 다시 나라가 왕권 강화가 되어서 나라가 조금 설라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내리막길 쳐박히는 그건데 우리나라의 영조 정조 임금을 우리는 희숙이야 시대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9장 2절입니다. 희숙이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와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희숙이야는 이사야에도 많이 나오죠. 30장에는 희숙이야가 6월절을 다시 재정해서 지키는 겁니다. 30장 1절 시작 희숙이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 다음에 31장에는 레이인들을 성전 제사의 중심으로 세우고 그들에 대한 직분을 맡기는 내용입니다. 17절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성전을 수리하고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고 레이인들 종교인들을 정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2장은 희숙이야 왕이 아시리아하고 싸워서 이긴 겁니다. 사네림 32장 9절 시작 그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림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거기까지 이 얘기가 이사회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사네림을 물리칩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거기까지 그리고 돌아가서 왕은 죽습니다. 이렇게 아시리아의 사네림이 쳐들어왔지만 이겼잖아요. 그런데 희숙이야가 또 뭐예요?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 나오지 않은데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 바벨론의 사자가 와 와가지고 염탐하러 왔는데 희숙이야가 자기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아시리아하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아 막 벅인 겁니다. 그러면서 무기 창고하고 온 나라의 내부 구조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옳다구나 하면서 쳐들어와가지고 그 후손때 요시아 왕 죽고 난 다음에 쳐들어와가지고 류다도 망하게 되는 거죠. 희숙이야 이런 거기인데 오늘 여기 역대기에는 희숙이야의 승리만 나오고 그 다음에 희숙이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24절입니다. 32장 24절에 희숙이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하께 기도함에 응답하셔가지고 희숙이야가 15년입니까 생명 연장당했던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희숙이야가 죽은 다음에 33장에는 문하세 가장 또 남유다에서 악독한 왕이 문하세인데 33장 1절입니다. 문하세가 왕위에 오를 때 2절 여하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그 다음에 그 아들 15대 왕 아몬인데 33장 21절입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22절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한같이 여하 보시기 악을 행하고 여기까지 그 다음 16대 드디어 이제 요시아가 나옵니다. 희숙이야 나왔고 요시아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계획을 단행하는 내용이 34장입니다. 34장 1절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요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거기까지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 요하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죠? 그 다음에 14절 중간에 보니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요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22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 나오죠. 이에 힐기야와 제사장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성서의 여성들 할 때 훌다 장면 기억납니까? 훌다는 최고의 조직신학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율법책에 대해서 훌다가 설명해줘요. 그러면서 종교교육을 단행했던 멋진 여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한 줄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훌다로 우리가 넘어가버리는데 아주 위대한 여성 율법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모세만큼 위대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5장에는 요시아 왕이 대외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뭡니까? 죽음을 당하는 건데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싸울 때 애굽이 팔레스티인을 지나가서 바벨론하고 싸우러 가는데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35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누구가 유보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애굽왕 바로 누구입니다. 이 누구가 유보라데 강은 어디에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니까 바벨론 지역입니다. 갈그미스 바벨론 지역으로 전쟁하러 가는데 요시아가 그 전쟁하러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굽은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은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일본이 중국 치러 갈 때 조선 보고 길을 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애굽왕 바로 누구가 요시아에게 길을 터라 하면서 우리가 바벨론 쳐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요시아 입장에서 뭐예요? 왜 우리 땅 지나가냐? 막을 그래서 싸워가지고 요시아가 전사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마지막 장면 나오죠? 바로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디 골짜기에서 싸울 때 무기또 무기또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무기또지만 헬라 말로는 암하겟돈 그래서 이 무기또는 전쟁하기 좋은 곳이에요. 제가 성경공학 때 무누히 얘기했지만 우리로 치면 황산벌 혹은 백마고지 아주 전쟁하기 좋은 이 무기또 암하겟돈 골짜기에서 요시아가 전사래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암하겟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그게 이제 묵시록에 나오는 암하겟돈 전쟁이란 말이죠. 여기서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종교개혁을 단행한 때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왕이 되고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우리 조선 후기 왕조시대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7대 요하스가 36장 1절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요하스가 왕이 되죠. 애굽에서 대의왕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요야김이 왕이 오를 때 그 다음에 요야김의 아들 9절에 요야킨이 왕이 오를 때 그 다음 다시 11절에 시드기아는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요하스 요야김 시드기아는 요시아의 아들이고 요야김만 요야김의 아들이에요. 그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요시아의 세 아들이 왕으로 돌아가고 그런 겁니다. 마지막 왕은 뭐예요? 요야긴이 석 달 동안 다스렸지만 바벨론 너브간네살왕이 요야긴을 10절에 보세요. 그 해에 너브간네살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 누구예요? 시드기아를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시드기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왕의 손에 그들을 다 능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왕 왕과 그의 자선의 뭐가 돼요?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사는 뭐예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까지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 살해를 그때 잡혀갔던 엘리야 그때 잡혀갔던 다니엘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결국은 21절 마지막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뭔 예언했어요? 유다 나라 망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유다 나라가 망한다고 민족이 멸망당한다고 얘기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무슨 예언자라고 그랬죠? 눈물의 예언자 자기 민족 망한다고 예언하는 그것 때문에 제자장인태 맞아 죽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웅동에 갇히기도 하고 땅 뭡니까 땅에 이렇게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22절인데 역대기하는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는 구약성서의 마지막 장이 뭐예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 우리는 성서가 구약의 마지막은 우리는 뭐예요? 말락이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약을 봅니까 안 봅니까? 유대인들은 신약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경쟁이에요 히브리 성서만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하고 우리가 보는 구약하고 같을까? 달라요 뭐가 다르냐 편집이 달라 우리는 말락이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는데 유대인들은 뭐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냐면 역대 하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 아주 신기하죠 역대 하를 마지막으로 배치한 유대인들의 신학적인 사상 말락이를 구약의 제일 마지막으로 배치했던 우리 기독교의 신학적인 사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배치만 달라도 말락이는 말락이는 뭐예요? 말락이는 다시 엘리아가 오기를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는 거죠 역대하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사의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가 뭔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한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 한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연단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거야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왕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이란 이란의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망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죠? 역대기 4가 간점이 딱 나오죠 이방인인 바사의 고레스왕 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섬리 가운데 있다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선능인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갈지라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이렇게 끝나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이렇게 끝나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고 말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는 걸로 우리는 넘어갑니다 신약 그래서 신약 성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 승전하셔가지고 다시 오신다 재림의 약속을 하신 거죠 굉장한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아마 여러분 쉽게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역대기하 차근차근 댁에서 한 절 한 절 한 장씩 이렇게 읽어가시면 많은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성기며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